안녕하세요. 그레이트캠입니다. 오늘은 우리 똥꼬만날 햇살 맛살이의 마당에서의 북놀이 그리고 간식통놀이 영상입니다.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스라엘 아빠가 이거 먼저 줄까? 맛살 맛살 맛살아? 갑자기 뭐 먹어? 공놀이 하다가 응? 맛살아? 오잇! 가자! 조수 오세요! 고! 출발! 눌러주세요! 던져달라고? 오잇! 오오오! 오잇! 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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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고! 이리 줘! 그렇지! 가자! 어디로 가? 가자! 오! 오! 이리 갖고 오세요! 마트 잘 줘야지! 오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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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! 오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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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좋! Ameri snakes 갈비 가로와야지 가로와야지 누가 노는건지 야 안 놀아? 응 끝이야? 응 아유 잘한다 빨리 빨리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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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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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